봄을 맞는 자세 2 이정하 봄이 와서 꽃피는 게 아니다. 꽃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 긴 겨울 찬바람 속 얼었다 녹았다 되풀이하면서도 기어이 새움이 트고 꽃핀 것은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있던 봄을 데려오기 위함이다. 골방에 처박혀 울음만 삼키고 있는 자여 기다린다는 핑계로 문을 잠그지 마라. 기별이 없으면 스스로 찾아 나서면 될 일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와야 할 누군가가 대문밖 저 너머에 있다. 내가 먼저 꽃피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문 열고 나서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 끝끝내 추운 겨울이다.